비행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잠시 승무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때문에前의 주무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기정구치의 위치와救命 요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8개이며, 가리키는 것처럼 앞에 2개, 중간에 4개, 뒤에 2개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전원의 전원이 꺼질 경우, 통로와 선반의 유도 등이 여러분의 비상구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푸시팅이 켜지면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덮개에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여주시고, 풀때는 덮개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벨트는 고치의 위치에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옆에서 오지기 바랍니다. 벨트는 바깥에 올려주시고,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허리입니다.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다시 내려오면, 벨트는 다시, 벨트에 마주를 매주십시오. 벨트를 매주십시오.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공영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멍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돌려 고리에 끼운 후 손잡이를 잡아당겨 몸에 맞도록 조여주십시오. 착용한 후 머리 위에서부터 입을 허리에 힘을 허리에 맞도록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멍복은 기내에서 부풀지 않도록 조여주시고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담기십시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양쪽에 있는 고무관을 힘껏 부러주십시오. 유아용 공영복은 객실 뒤쪽 선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흡연,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는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시 배터리 과열로 화재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으로 비행 중 안전과 관련된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승무원은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의 지시에서 감사합니다.